네. 월요일의 고정코너 친절한 경제 씨입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언론 보도가 지난 주말 집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간만에 경찰 추산 집회 인원도 나오고 그랬는데 원래 경찰은 집회 인원 추산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소위 보수 집회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에 3만 명 정도 모였고 또 윤석열 정권 퇴진 김건희 여사 특검 여기에는 18000명이 모였다. 현장에서 확인한 건 어느 정도였습니까 뭐 우리 오창희 경제에서 우리나라 최고 경찰 전문가이고 저도 집회를 한 33년 참여하면서 집회 인원 그다음에 경찰가 평화롭게 집회를 하는 방법만 연구해 온 사람이어서 제가 작년까지 경찰청에서 대화경찰 교수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갈등이나 분쟁이나 대화로 푸는 경찰 활동이죠. 네. 최소화하고 대화경찰 오히려 집회나 억울하게 집회나 시일하거나 억울한 민생이 쉬어 있는 국민들을 도와주는 경찰이어야 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집회 인원을 축소하는 공작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10만 명의 분노가 있었다. 어떤 정부나 지자체 어떤 정책 그러면 그걸 대화경찰 그대로 반영해 줘야지 그게 정부에도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 정확히 알려줘야죠. 있는 것들은 사실을 알려줘야죠.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한 집회에서는 극우 대형교회들이 주로 있는데 3만 명 안팎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4만 명 같이 모인 것처럼 과장해서 발표를 하고 만 정도 과장했다. 물론 이건 안진걸 주장님의 변화입니다. 네. 제 주장입니다. 결국은 우리 국민들께서 청취자들께서 항공사진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사진들이 지금 sns에 엄청 돌고 있거든요. 양 집회를 한번 봐주시고요. 그런데 이 집회는 윤석열 정권 규탄 김건희 여사특검 집회는 시청광장 앞에서부터 숭례문 광장 뒤까지 쭉 어마어마하게 빽빽 가득 찼거든요. 사람이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요. 인근의 골목 공터 간선도로까지 가득 찼는데 그건 누가 봐도 한눈에 봐도 10만 명 안팎은 돼 보인다는 게 많은 집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최대 1만 8000명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대통령 집무실에서는 기대했다는 듯이 10만 명 신고해놓고 1만 8000이면 실패한 집회라. 또 헌정 질서를 유린한 집회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주권자들이 불만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대규모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헌정을 풍성화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찰은 2010년대 그런 공작을 안 하기로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약속을 어기고 구구단체 집회는 과장을 하고 시민들이 모인 집회 주최 측에는 한 30만 명 정도 연인원 왜냐하면 아주 긴 시간 또 아주 넓은 곳에서 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요. 가서 저녁도 먹고 오고요. 그럴 때는 연인원 누적 인원으로 집계라 해야 되는데 30만 명 가까이 됐는데 그걸 너무 축소했다. 그런 지적은 왜냐하면 그날 집회에 민생경제가 파탄 낼 이유이기 때문에 나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오늘 저희 방송 주자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아니요. 제가 여쭤봤죠. 그런데 집회 참석자 인원은 안진걸 소장님의 견해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sns 곳곳에 집회 참석자들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있으니 그걸 비교해보면 cctv도 지금 공개가 되었고요. 항공사진도 보시면 양쪽이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저는 제발 좀 그런 건 공정하게 객관절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죠. 네. 그리고 좋은 소식도 있네요. 가수 이정석 씨. 이분 슬퍼하지 말아요. 아주 유명한 노래 부르셨던 분인데 그분하고 우리 안진걸 소장님하고 같이 장학금 마련을 위한 콘서트를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정부나 지자체에 대한 불만으로 비판은 한다 하더라도 세상을 불만과 비판만으로 세상이 좋아지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우리 오창영 앵커께서 장발장 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돈이 없어서 징역을 사는 분들의 벌금을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또 주빌리 은행 같은 경우는 과중 채무자들의 과중 채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굉장히 카톨릭적 박예에 기반한 활동인데 저희들이 또 그 활동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꿈은 많은데 돈은 없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 꿈수저 청년 장학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올렸더니요. 천천히 무슨 장학금. 꿈수저. 제가 만든 말입니다. 꿈. 꿈수저. 흑수저 무수저. 금수저. 흑수저의 꿈수저. 우리 시대는 금수저나 은수저는 안 도와줘도 잘 하시잖아요. 그분들은. 오히려 흑수저 무수저 심지어 꿈수저. 돈은 없는데 꿈은 크신 분들. 그 장학생을 5명 3만 원 더 올렸거든요. 금액도 3백만 원이니까 많지는 않아요. 몇 명이 그걸 조회를 했냐면요. 10만 명이 넘게 조회를 하고요. 신청자가 1,000명에서 1,500만 명입니다. 신청서를 간단히 써야 되는 거군요. 이력서 이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는 어떤 꿈이 있는가. 본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어떤 분야에서 활동할. 공익적인 마인드에 포부를 쓰라고 그러는데. 신청자만 5명 뽑는데 1,000명에 1,500명에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을 보여주는 거네요. 조회하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요. 그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청년들은 어렵고. 300만 원이라는 자각금도 어떻게든 받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17명한테 5,10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걸 보고 가수 이정석 님이 첫눈이 온다고요. 사랑하기에 사랑에 대화 여름날의 추억. 비기통이 어마어마한 분이죠. 이분이 촛불집회에 자원봉사도 해가지고 화제가 됐었는데. 이분이 콘서트를 하는데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수익금 전액 1,000만 원 넘는 돈을 기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보통은 안진걸 소장님이 가수 이정석 씨에게 연락해서 우리 이런 좋은 일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맞습니다. 이번은 그게 아니라 가수 이정석 씨가 안진걸 소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진짜 먼저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다. 이례적이고. 그래서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진짜 기부가 됐어요. 수익금 전액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감동을 받았고 저도 거기에 매칭펀드를 하자. 그래서 저도 이제 벌어온 2,000만 원을 제가 매칭해서 아니 가수님이 그렇게 한다면 저는 2배로 내밀고 계십니다. 그냥 그래야 감동이 더 크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돈이 있으세요? 아니 뭐 어쨌든 막 끌어모아서. 그러니까 제가 출연하는 안진걸 tv라는 유튜브가 있는데 그 유튜브 수익금을 또 담당 pd가 몇백만 원을 또 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일파만파가 돼서. 경쟁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아름다운 장면이네요. 4,000만 원이 모인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걸로 크리스마스 때 6명. 1,800만 원. 3,800만 원씩. 설날 때 6명. 3,800만 원. 그러니까 제일 행복한 날 돈이 없고 꿈이 큰 청년들은 좌절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6명이라도 우리가 12명 챙기자. 이렇게 이제 결의가 돼서 실무 준비라고 했습니다. 안 되더라도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등록금 이게 지금 반값 등록금이 없어진 건가요?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 자연스럽게 꿈에서 청년들이 만약에 학생이면 학비 때문에 더 힘들겠죠. 만약에 학비가 덜 드는 학생들은 청년은 덜 힘들겠지만 그런데 지금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은 대한민국에서 대학 교육 공공생이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반값입니까? 반의 반값입니까? 실입대는 원래 반값인데 공립대니까 그런데 박원순 시장께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전격적으로 해서 지금 문과의과 등록금이 1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소장님 원래 등록금이 400만 원 정도였는데 다른 대학은 실입대는 그의 반인 200만 원 정도였는데 박원순 시장이 결단하고 또 예산을 투입해서 반에 반 100만 원 정도로 한 학기 등록금을 내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국가장금제도 저번에 소개시켜준 것처럼 최소 최대 700만 원에서 최소 350만 원까지 지급이 되니까 소득순에 따라서 그게 적용이 되면 무상교육도 가능한 거죠. 사실상의 무상교육. 우리는 육사나 경찰대 이런 데만 무상교육을 했는데 드디어 일반 대학에서도 4년제 일반 대학에서도 무상교육이 근접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지방선거 통해서 서울시회가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됐잖아요. 국민의힘당이. 거기에 김연기라는 분이 서울시 의장이 됐는데 이 정책이 박원순의 대표적인 퍼플레일 정책이다. 유명무실한 인기영합주의다. 그리고 실입대 발전이 오히려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실입대가 사실은 등록금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배치표 있잖아요. 네. 배치표에서도 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커트라인이 올라갔고 전국적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흔히들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청량기에는 s대학을 가라. 그냥 거기는 등록금 어렵다 하더라. 그리고 서울시립대학이니까 학교 도 굉장히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지금 서울시립대학 다닐 학생들 지금 당장 총학생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한테. 그런데 다음 주에 이제 서울시의회 개의할 때 강력한 규탄 집회를 하자고. 이 반값 등록금 정책 때문에 실입대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하게 되고 평소에 못하던 동아리 활동을 엄청 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알바 아르바이트도 좀 덜 하게 되는 거죠 등록금. 알바다가 산재까지 당하는 경우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대학생이니까 당연히 노동이나 산재 위험도 줄어들고 노동에 투입하는 시간만큼 공부나 동아리 활동에 투입하고 독서에 투입하니까 일종의 전인교육도 이루어지고 또 미래 우리 사회 관점에서도 공부에 전념한 학생들이 늘어나니까 사회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물론 등록금이 얼마든 간에 부모가 다 내줄 수 있다거나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야. 그냥 형폭가 살면 되고. 그게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등록금 반값 또는 반의 반값을 했던 건데요. 가난한 학생들이 서울시립대가 희망인 거예요. 정부의 가난한 학생들은. 서울에 있으면서도 저명한 곳이고 실력도 있고 그러면서도 등록금이 거의 많으면 100만 원 적으면 무상이니까. 그런데 이게 유럽에. 아니 오히려 확산시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서울시립대만큼 확산시켜야 된다 해서 채문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립대도 거의 무상교육에 가깝게 했어요. 그것도 환영을 받았고 강원도 하천군은 국민의힘당 소속이지만 그 지역의 대학생들 있잖아요. 주소지만 하천군에 둔다면 등록금을 전액 무상지원합니다. 국민의힘당 소속 군수님이지만.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그래야 인구도 늘어날 거고 그래야 학생들을 지원하는 게 지방정부의 의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정책이고 실제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에 가보시면 우리 유학생들 교포단에 물어보시면 회의 유학생들한테까지 무상교육을 시켜주잖아요. 대학까지. 그것은 교육이 보편적인 거고 인간의 권리이고 그다음에 교육이 평등이야 사회로 나가는 출발선이 평등하고 공정하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오늘 원래 하려던 얘기로 들어가야 될 텐데 spc에서도 정말 끔찍한 사고가 있었고요. 아직까지도 가슴이 아프죠. 또 엊그제도 다른 사고가 있었다는데 이런 걸 막는 안전장치 중에 하나가 중대재해처벌법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이 무력화되고 있다고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정부가 바뀌면서 방금 반값 등록분도 무력화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출근하면서 spc 사망서를 언급하면서 정말 가슴 아프다 이런 건 되게 환영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건 대통령께서 꼭 하셔야 되고 고마운 얘기 있어요. 뒤에 구조적 배경을 살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구조적 배경이라는 건 우리 국민 너무 잘 알잖아요. 2인 1조 투입 안 하고. 했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멈추게 하려면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럼 돈이 되니까 기업들이 그것을 일부만 도입하고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것을 조심하는 게 아니라 이윤이 줄어들 걸 조심하는. 이윤을 사람. 이윤만 신경쓰는. 이윤만 신경쓰거나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기업이더라도 이윤을 더 신경쓰는. 이게 구조적 배경이고 그 구조적 배경을 막기 위해서는 영국의 기업살인법처럼 기업이 살인을 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강력한 사망사고 있으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들어서 회사 대표도 처벌하고 손해배상도 징벌적 손해배상도 물리고 해서 돈도 무섭게 만들고 처벌도 무섭게 만들어서 그게 무서워서 안전책임자도 기업들이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이 바뀌자마자 중대기업처벌법이 대통령부터 나서서 경영을 위축시키는 악법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어떤 면에서 위축일 수 있지만 사람을 살게 되는 위축이잖아요. 그 위축은 상의력을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세제 지원도 다 해 주잖아요 우리가요. 많이 해 주잖아요. 지금도 법인세도 깎아준다면서요. 돈 엄청 버는 기업에. 위축이 아니라 오히려 날개도 달아주는 거잖아요. 다만 제발 다 좋은데 사람 죽거나 다치는 일은 없게 해달라는 게 우리 국민적 합의입니다. 기업을 존경하고 응원하면서도. 1년에 2천 명 안팎이 죽고 있잖아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중대기업처벌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재부가 나서서 기다렸다는 듯이 노동부에다가 형사처벌 아예 하지 말아라. 벌금만 때리겠다는 거. 돈 많은 기업들은 벌금 내버리죠. 산재해방 안 하고. 그것도 재산소득비례 벌금이 아니어서 얼마 안 되는 벽은 안 되는 벌금. 우리 꽃년대라든지 꽃난지주화는 재산 대비 벌금이면 소득 벌금이면 무서워서라도 또 조심할 텐데. 그렇죠. 영국은 그래서 산업재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나라로 각광받고 칭찬받고 있는 거예요. 네. 기업살인법이라고 법인도 처벌해버리고 경영책임자도 처벌하니까 서로 조심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회사 차원에서도 조심하고 ceo 차원에서도 야 나 처벌되면 안 돼. 저분이 다쳐서도 안 되지만 나도 처벌받기 싫어.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노사가 함께 노력하면 그만큼 사고도 줄어들게 되고. 그런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당연히 사장님이 쉽게 처벌받는 거 우리도 원하지 않죠. 중요한 분인데 다만 만약에 이윤 때문에 2인 1주어야 되는데 한 명만 투입했다. 위험한 거 알면서 이런 분들이 어미 처벌받고 또 그런 게 근절됐을 때 또 사람이 옷이 낄 수 있잖아요. 컨벨트 벨트 작업에서 우리가 그런 사고를 얼마나 무조건 자동으로 멈추는 기계를 만들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건 기술도 아니잖아요. 그것을 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기계마다. 투자를 안 하거나 늦게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사람이 죽어고 있다는 거죠. 아이고 안 소장님 말씀 들으면 하여튼 이렇게 시간이 모자랍니다. 중대기업처벌법이나 반값 등록금 강화해야지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호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호소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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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